5분 쉬실게요 Where is my coffee? 매니저 혹시 교육해주세요? 말 조심하세요 대폭팔해버리기 전에 쓸 수 있어? 와! 너 미쳤니? This is Plaza 세미라고 합니다 나라라고 합니다 베리즈라고 합니다 팝파TV입니다 매니저 뭐하는 거야? 여기 맞아? 연남동 구석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연희동으로 택시 타고 가야 돼 멀어? 아니 1.2kg 벌어? 택시 타 커피 먹고 택시 타 아니 캐리어는 왜 들고 온 거야? 이 안에 옷 들어있잖아고 뒤에 머리가 까치집 쪘어 아니 머리를 해줄 거면 다 해주든가 기본만 하고 오래야 들어가서 드라인만 하고 왔지 않나? 무슨 여배우가 벤도 없어 돈을 많이 못 벌었어 연말에 돈 좀 벌라고 광고 땡기고 있는 거 와요 아시겠어? 1622 언제 와? 어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그라드랑입니다 오늘은 롯데카드 광고 찍으러 가는 날이에요 어어어어어어어 지면 촬영도 있고 영상 촬영도 있어서 특별히 매니저를 모셔왔습니다 어울 랄라아 촬영장 입장? 연습생 여기 열 체크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핫할텐데 매개레니니까 여러분 여기 촬영장이 너무 예뻐 응 뒤집었어 그래서 제가 모델이랍니다? 어 망했다 아 망했잖아요 세팅이 덜 됐다고 그랬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크로 한 번 좀 찍지 마 배우 이미지가 있잖아. 눈썹 빡시게 그렸네. 배우 느낌으로 그렸어요. 콜드무르? 입장! 간식 어디 있는 거야, 간식. 지윤 씨! 간식 어디 있어요? 간식이요? 풍경이 간식이니까 풍경도. 풍경이 좀 예쁘긴 해요. 실패수가 잘 빠져가지고. 테라스도 이런 동네 살면 삼겹살보다는 토마호크 구워 먹겠다? 그쵸? 북박이장은 잘 없거든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짐을 들고 오지 마세요. 이런 집에는 짐 들고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버리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했어? 진짜 beautiful. 다섯 시간 정도는 제가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모델이니까. 짠짠. 여기 진짜 만든 거였어? 그럼 진짜로 만들지 갓으로 만들었겠니? 여기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야 근데 배경이 진짜 너랑 너무 안 어울려. 여기 진짜 말라졌다. 어? 입장? 기본적인 거 나 하고 왔어요. 콜새딩 살짝 하고 눈중 살짝 팠고요. 눈썹 샷갔던 거 아니에요? 눈썹 맨저? 커피소 가져주세요. 저희 배우님이 꼬막눈인데 눈 좀 크게 해주세요. 꼬막눈이라고 지금. 맨저 잘못 꺼고 있어요. 아 좀 뒤집어지게 닦아주세요. 일주일 전에 알아서 살을 많이 못 뺐거든요. 촬영 감독님이 날랐다고 그래서. 어? 그럼 좀 시간이 있겠다. 천천히 빼야지? 이랬는데. 다음 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샐러드만 먹고. 빠졌어요? 3kg 빠졌어요. 나머지는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너무 깨끗했어. 12분만에 나는 집에서 살 수 있고. 립성보 알려주세요.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틴트인데? 토니 머리예요? 너무 예쁘다. 레로라이트.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머리 하는 거예요? 바쁘다 아빠. 머리 어떻게 하세요? 까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가르고. 남재머리. 남재머리 반영. 매니저 혹시 문의해주세요? 제 구독자 애칭이 라라거든요. 아 정말? 저는 데라데라고 대대빼가지고 라라인데. 라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광구독 찍게 되었습니다. 얼굴 너무 움직이잖아. 초점이 계속 나와. 그럼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닌가? 얼굴 이상한 거 아니야? 얼굴이 다 지금. 선생님들 몇 분에 붙어가지고. 지금. 말 조심하세요. 제 포파를 해버리겠죠? 고생하셨어요. 어떡해.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정말요. 다 뭉쳤었다. 엑스큐즈미. 잠깐 비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롤러코스터 할래. 바지 만난다. 산자 할래. 저로써. 제가 오늘. 입을 옷을 드리랍니다. 두기가 많이 빠졌나? 메모 최대치입니다. 와 혈액 치면 안 되는 느낌. 다 봐요. 너무 작습니다. 이거 괜찮다. YES BABY 발이 터질 것 같아. 사진이 벌써 끝났어요. 오.. 민망하네요. 김밥 한 입 좀 맛있게 됐지? 맛있어. 저도 맛있어. 슬라이트 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끼쟁이가 되기 위해서 교양있고 앙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 유튜버 데라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끼쟁이가 되기 위해서 앙큼하고 교양있는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튜버 데라데라입니다. 박수, 박수. 너무 배고파요. 다른 건 모르겠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젠드북 어딨어요? 주문이 있어. 똥냄새나는 거 아니야? Where is my coffee? 되게 빨리 끝났다. 잘하잖아. 여러분 오늘 착장이 뒤집어져요. 이거 편하잖아요. 잘생각시? 이미지컷과 인터뷰 촬영 마쳤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수고해주시고 계세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샴푸를 도착하자. 콜라라. 하나, 둘, 레디 액션. 매니저. 매니저 괜찮니? 저 세트 지워치면 큰일 나. 어, 룩이 또 찝어짜버렸어. 좋다. 어, 예쁘다. 잘한다. 매니저이, 매니저. 맞다. 뭐야, 매니저. 뭘 못 알아? 마카롱 할게 나와야 되는데 맛있게 나오겠다? 뭐든지 맛있게! 뭐 하나 끝난 것 같아요? 캐노킹 런웨이 한 번 걸어오고 아 런웨이 맛있나게 워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터링 케이터링 맞어 맞어? 손톱 때문에 매니저가 빠져야 되는데 어떡해 바글바글합니다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액션! 입장! 최소한 선배님 말고 최대라 워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밥도 최대라 액션! 최소한 선배님 아 좋아요 엑셀 아 역시 액션! 컷 액션! 안녕하세요, 테라데라입니다. 오늘은 롯데카드, 플래스카드 광고 촬영 현장에 왔어요! 잘생겼습니다. 끝났어요? 워덩? 끝났습니다. 우리 5분만 쉬고 갈게요. 5분 쉬실게요. 웃어? 다음 팀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세미라고 합니다. 하이. 하이. 누구시죠?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요? 나라, 나라. 나라 공주 아니고요, 나라. 제가 나라거든요. 정말? 프린세스, 데라데라 모르는 건가요? 네. 프린세스. 씻어버려. 데라데라, 나라나라. 데라데라, 나라나라. 배고파. 어디 갈 거야? 마녀. 10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12시 34분. 2시간 만에 인터뷰, 포토, 비디오, 퍼펙트. 마녀. 광고집 열었는데 연락해드릴게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밝고 지금 너무 눈부시거든요? 잠시만요. 봤어? 웃어? 셀럽병 지금 뒤집어지게 걸렸어요. 너무 예쁜 곳에서 진짜. 멀다고 난리 쳤잖아. 멀다고 난리는 쳤어요. 왕복 포탈 4시간. 포탈 4시간? 콩콩콩 갔다 왔다. 샘님 맛있게 드세요. 너 미쳤어. 디스 이스 플라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찍고 있다가 또 밥 먹으러 가면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위상 떨려. 지미츄. 신발을 벗고. 발 터진 줄 알았어. 편한 신발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날 것 같아요. 풀떼기. 다시 넘친다. 다시 해드립니다. 베라베라가 2시까지 잡혀져 있는데 이미 끝난 지 1시간이 넘었어요. 이제 제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옷을 다 뺏겼어요. 이게 뭐예요? 옷을 다 뺏겼어요. 촬영해진 이 베라 씨. 여기 잘 보면 108번 베라. 빈티지예요 이거. 어디서 못 산다고. 팔로우 미. 뉴 페이스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롤롤롤. 스페이시 그러우. 이스 공다우. 계속 오해. 정산 받을 게 있어가지고 윈쌤 사진 찍어보니까.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찍어서 말해야죠. 엣지 액션.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먹자. 다 같이 오시면서 몇 코만 찍고 끝났잖아요. 저희 같이 오려왔죠. 저 소개하면 되나요? 네. 콘텐츠 크림 베리드라고 합니다. ASMR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알죠. 인플루언서잖아요. 소소하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띄워주시면 저 채널 불러오세요. 여긴가 여긴가? 어딘가에.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아. 예아. 마지막. 안녕하세요. 하파티비입니다. 웃어? 처음 뵀는데 촬영할 때 너무 분위기 메이커여서 덕분에 진짜 너무 유쾌하게 촬영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텐션인 거죠? 네 좀 그래요.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다 해가지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이제 가려고. 아 그렇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퇴장! 매니저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구. 대폭 팔 해버리기 전에. 퇴근합니다. 아니 원래 집에 갈라가다가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에 단체사 수 있어가지고. 4시 10분이거든요. 괜찮게 끝난 것 같아. 저희는 마녀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들 아파. 마녀 입장. 일주일만에. 마녀를 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커. 잘 되라되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스티커 없어가지고 주인을 못 만나고 있잖아. 어디 갔다 와요? 광고 찍고 왔어. 아 정말? 그래가지고 살 뺀다고 며칠 못 왔어요. 어우 우리 매니저님 쓰러졌어. 너무 힘들었어. 오늘 계속 고조해줬거든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매니저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다 차려올게요. 소스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순한 맛. 크게 두스쿠. 매콤한 맛. 4분의 1. 짜장. 엄지손톱만큼. 카레. 엄지손톱만큼. 후추를 위에 살짝 뿌려줘요. 완전 짜겠다. 짜야지 맛있어요. 어떻게 했어? 재료는 어렵지 않아요. 골고루 해가지고. 꼬치 어묵을 이렇게 넣어줘요. 어느 정도? 이것 없다 싶으면은. 면을 넣어줍니다. 면은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노래 한 곡 딱 듣고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이니까 치즈떡부터. 울랄라. 입장. 아. 아. 감동적이야 이 맛. 바로 치킨까지 이어서. 입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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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니가 샐러드 먹잖아. 어? 샐러드가 맛있어. 이지를 한다니까. 라면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볶음밥. 치즈 협찬. 마녀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내 파트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키 리스키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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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디스스 님 말조세. 울랄라. 어 맞아요. 우리 치즈 맛집이야. 치즈 맛집이라고 합니다. 스티커.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마녀. 태장. 스타벅스. 입장. 자몽어니 블랙티 시켰고요. 롤 신앙은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그거 시켜가지고 가서 브라우니부터 만들라고요. 촬영장에서 브라우니 한 번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찍고 있는데 물 내렸다고. 어 맞아 맞아. 그 후시 녹음하고 있는데 물 내렸어. 나라 님. 죄송합니다. 자몽어니 블랙티. 입장. 아 잘 것 같다. 아 이 집 자몽어니 블랙티. 이상해. 색깔부터 이상해. 티가 오래된 것 같아. 날 하루 마무리를. 만쳤어. 남매니저.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쳤어. 고생해주신 남자애 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헤어 선생님이랑 메이크업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실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스테프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침밥 먹고 가라 그랬는데 살 빼느라 못 먹고 나왔거든요. 부모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직 땅에 계시는데?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촬영하신 나라님, 첼민님, 베일드님, 핫바님. 너무 다 수고하셨고요. 본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딱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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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에 생각보다 오랜만이야. 왜냐면 내 앞전에 되게 매운맛을 많이 찍느라 많이 못 나오셨거든요. 실감이 얼마요? 마녀 사드릴게요. 저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인플루엔자의 현실일까? 스테이 Lu閦을 지금부터 I'm just so bad 멈출 수 없어 절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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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숨기지 못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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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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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